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루아 선수, 오늘 먼저 연패 끊었고요. 네,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승리 소감 좀 들어볼게요. I mean, it feels good to actually cut the losing streak. We've been losing a lot of games lately, but we're just trying to give our best to turn it into a winning streak. 어, 그, 뭐야. 계속 진행을 끊어서 너무 좋고 저희가 지금 선수단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은행 수익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지어내신 거 아니죠? 네. 자, 루아 선수가 지난 인터뷰 때 홈경계에서 홈런 지면 홈런 인형 팬 여러분께 선물 주신다고 한번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해요? 어떻게 준비됐나요? 미국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,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자, 요거 어떻게 끝나고 로아 선수가 이렇게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쫙 던져주시는 거 가능할지? 오케이. 예, 예, 예. I will... Yeah, I will throw it after the interview. 네, 그렇게 하겠네요. 여러분, 기다려주세요. 여기까지 기다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연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승리의 윤석열 씨님의 오랜지 패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just to keep supporting us. 이는 더 나아지면 더 나아지면 한국어로 얘기할 것 같을 것 같다 그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위기인데 극복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아스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사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뭘까요? 조요! 네 저희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조요! 사랑해요 연애가 죽을래 감사합니다 로아스 선수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리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행 부심점 호투의 주인공 금민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금민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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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두 경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늘 좀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무실점으로 승리한 게 기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고요 경기 전에 제가 김진욱 감독님의 기사를 봤습니다 좀 많이 시간을 못 주고 오늘 선발로 등판에 대해서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금민철 선수 오늘 또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부담도 좀 컸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마운드 있으셨는지 제가 더 감사한 일이고 감독님한테는 제가 더 감사한 일이고 이제 타자들이 많이 도와줬었는데 제가 실점을 많이 했었어요 두 경기를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더 오늘 더 열심히 일단 열심히 던졌습니다 열심히 던져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자 로아스 선수가 지금 빨리 던지고 싶은 거 같아요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민철 선수의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빨리 고맙습니다 금민철 선수 하나 하세요 로아스! 로아스! 디스웨이! 로아스! 로아스 선수!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같이 올라갈게요 디스웨이! 디스웨이! 아 직접 싸인까지 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인형 원하시는 분 어느 쪽이요? 저요! 예예예 아 금민철 선수 아 조기가 아니고 오늘 시상자분들한테 저희가 감사 또 싸인볼을 전해드려야 돼서 네 아 인형에도 인형에도 직접 하나요? 보겠습니다 아 요 홈런 인형에도 지금 싸인인 중에 계십니다 자 인형 가지고 올라갈게요 자 검정색 인형은 싸인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쪽 네 저희 응원단상으로 여기 넘기기 어려우니까 직접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로아스 선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로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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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틀 위치 로아스 반대aland에서 맞춰 가야 돼요 호오오오오우 洛하으으으으으 Moż. 자 여러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예예 예 예 예 예정이 없던건데 자 안전상으로 앞엔 안들verse 좀 멀리 gym 앞으로 오시면 못받아요 자 먼저 로하선슛 건강이 영원하시는 분! 로아스! 군이 뛰어! 군이 뛰어! 공중 하나 이제! 공중 하나! 스톱 스톱! 다쳐요! 자, 우리 두 선생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! 고맙습니다! 자, 오늘도 웃어버려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바랍니다! 우리 김준휘 만나서 레이디 챕터 박수 부탁드립니다! 고맙습니다! 자, 여러분들! 오랜만에 이겼어요, 여러분들! 웅웅먹고 합격하고 많이 말고!